안 하면, 이건 재능 낭비라고 생각해, 그 정도 아니야? 그 정도전에 너무... 뭐로, 제시어를 뭐로 해? 영배가... 바이브, 삼행시 다 바이브? 어 지금 눈 띄었어 자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처럼 안받지만 그들을 내가... 처음이야 불안한데... 이거 던지고 보는구나 지금 뭔가 졸리는 거 아니야? 아니야! 이거까지야! 아 이거? 아 지금 연기까지 한 거야? 내가 여기까지 해요, 네. 아 진짜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파란한 마치만 그들을 내가... 너무 유연해. 하나 둘 셋. 이! 이런 말할 수 없는 감동 너희들은 알아? 미쳐버리겠다. 자 하나 둘 셋. 불! 불러! 우린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! 우리만 해서 온다. 잘한다. 감동으로 승화시켜보자. 우리 바로 이렇게 하지? 잠깐만, 왜 이렇게 땀이 나고 해. 줄줄 흐르더라고요, 땀이 너무 이상해. 나 소름돋았어. 이게 내가 또 처음 나오는 프로그램이 예능이 여기 전참실이라 전참실 안 할 수가 없잖아. 아 그렇지. 해줘야지. 해줘야지. 아니 그럼 내가... 아니 내가 언제 해. 어떻게 해. 자. 하나 둘 셋. 전! 하나 둘 셋. 전! 전 정말 자신이 없어. 진짜. 하나 둘 셋. 참. 아니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. 우리 이거 하나잖아. 하나 둘 셋. 표정. 하나 둘 셋. 아니 시방 이렇게 지금 재미있는 방송에 전 짜지 말고 뭐가 있냐고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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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로 살리네. 이러는데 어떻게 안 시키냐고. 우와. 너무 잘한다. 막힘이 없네, 막힘이 없어. 사실 저희 그 유 작가님. 아니야. 한참 안 했다.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최고거든요. 그 NMC의 대가시고. 한번 보여주자, 보여주자, 진짜. 지키는 길이. 우리 태양 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했어. 바이브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할 것 같아서 그걸로 안 하고. 그래. 삼행 씨는 말고요. 지금 약간 동공 지진이. 삼행 씨는 컵이니까. 네. 어... 팔행 씨를 할게요. 좋다. 여러분, 여러분, 보고 싶었어. 이걸로 한번 가능하세요.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?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? 어이, 입술을 또 왜 해? 보고 싶었어요. 자, 셋, 넷. 여! 여름에만 뜨거운 태양이 아니다. 러! 러블리까지 갖추고. 오! 분! 분위기 좋은 음악과 함께 돌아온. 보! 보컬 끝판왕. 고! 고마워요. 사랑하셔서! 십! 십! 십 수년이 지나도 태양은 영원히. 오! 십 수년이 지나도 태양은 영원히. 오! 진짜 좋다. 옷은 힘들다. 그래, 옷 너무... 엊그제 소년이었었는데 어느새 아빠가 되었네. 우와! 진짜 선생님. 식속이야. 살짝 해주고 했는데. 아니, 고마워가 너무 웃겼어요. 대단하다. 응. 고마워. 슉심! 소주가 잘 어울린다. 거의 코팅이 돼있어. 수상담 받기 수 banc에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상담. 수상담. 아 진짜 옛날 식이다. 아. 아! 그립다. 마카롱. 오 경향시.